와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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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어허허 오늘 왜 이렇게 못생겼어요? 오늘 방송은 뭐지 다 해도 되겠는데 왜? 왜 안해도 돼? 하고 하는 순간 유튜브가 뽑힌다 혜진아 왜? 오디나 올라가려고 하는 거야 맞아 나 나와나와서 편집 안다고? 아잉 코 망한 코에서 뭐 나온다고 한 거 같아 근데 아마 잘 해줄 거예요 저는 석찬모델이 왓성리방형 코 수술하고 싶다는데 오케이? 아 난 찬성이야 난 성형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호의적이야 왜냐면은 어쨌든 본인 스스로가 원하는 걸 본인 스트레스를 좀 줄이는 일이기 때문에 너 뭐? 어딜 해야 될 거 같아요? 어 아 다 해야 될 거에요? 아 다 해야 될 거에요? 아잉 아 또 형 왜 이렇게 해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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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성형 어디 해야 되냐고 물어봤는데 왜 성형아 넌 다 해야 돼 아니 싫어 진짜 성형아 아 귀엽네 아 귀여운데? 아잉 아잉 뭐 하려고 이렇게 했냐면은 왜 이렇게 해서 너 어딜 뭐 고치고 싶어 저 일단 콧볼이 너무 뚱뚱해요 오케이 눈 너무 대충 빡빡하는 거 아니에요 아 뭐 하라고요? 자 또 뭐 하고 싶어 저 앞팀 앞팀 아 존나 비용함이잖아요 이거는 대단 이 교장 이 교장 아 씨야 이게 뭐해요? 아아아아아아 얼굴형만 손 봐봅시다 어오오 뭔가 이뻐졌어 이제카님 포토샵 잘하네요 자 그러면은 한번 결과를 보겠습니다 이제 한번 또 한번 성형 아 보지가 없네 제가 인스타에 올리는 사진은 이 정도로 포토샵 하거든요 뼈를 저넘 깎았는데 뼈를 저넘 깎았는데 뼈를 저넘 깎았는데 아닌데요 어 저는 저 그대로인데요 네가지고 저는 이제 내일 아마 병원 내일 점검을 했는데 제가 어? 원하는 님도 지금 코 수술을 하면 안됩니다 라고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디 병원인지 내일까지는 알려드릴 수가 없고 어디 병원인지 알려주는 거는 이제 수술 들어가면서 이제 아마 그게 여러분에게 공개를 할 것 같아요 랭니는 아잇 뭐야 어? 아잇 으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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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더러워 뭐야 더러워 으앗 으앗 시 고추 잡고 오줌 싸고 있으면서 근데 오줌 싸는데 진짜 고추 잡고 싸요? 터치? 뭐? 어떻게 오줌 하하하하하하 아니 뭐 왜 잡아? 아니 너무 비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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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덩을 감고 이렇게 아니 이렇게 하면 되잖아 하하하하하하 아 그것도 나쁘지 않은데 그래서 이렇게 가봐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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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오오오 어 그럼 형 괜찮으면 우리 각자 소변보는 자세 해볼까? 하하하하하하 진짜 나아야 돼? 하하하하하하 왜 보수고 난 내 입으로 말했어?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털 때 이렇게 이렇게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와 은별 좌돌리님이라니 어둠과 빛을 다 가지고 있다니 이켄 노트 드메 뽕 으앵 도신이라고요? 사람 얼굴이 되게 무지는 하는 거야 또 저 사실 그뿐만 아니라 얘는 어둘수록 이뻐지잖아요 아까 흫 아 너무 못세 끼게 나오는데 나는 근데 왜 머리만 다루고 안찌 텅 텅 편집하게 되면은 영 Folge 내가 알려준 양냥체조는 매일 하고 있는거냥 나간 십새끼야. 맞아 이 십새끼야. 우리 둘이 합치면 이 십새끼야. 잠깐만 여기 중요한 거. 얼마 받은 거지? 나간 십새끼야. 방송을 잘 못 배웠네. 교육 좀 하라니까. 머리카락 한 번 살포시 올려주실 수. 내 지금 그거 하지 마. 드래곤볼에서 편집.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퓨우. 저 원. 퓨우. 퓨우. 최대한 많이 얹어봐 일단. 야 이거 그 해외에서 유명하는 그거 아냐? 시X 왜 이렇게 건지 않지. 이러니까 양팔를 줄게. 무시무시한 장면을 여러분들이 공개하겠습니다. 이 눈씨 안 멀리서. 우리의 조화를 이어. 나 웃겨서. 시X. 야 이 시X. 와 이 걔. 와 이 시. 야 이 시X. 아잉. 이제 카메라 공원으로 데리고 왔고요. 근데 그냥 수술을 못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적은데. 이제 여기서 무슨 뭐. 입구작용. 그런 거 검사를 먼저 하는 거죠. 이런 과정을 먼저 거치고. 그다음에 이제 수술을 합니다. 코는 약간 깎으면서 살짝 세우고. 웽니너! 긴장되시나요? 아니요. 긴장되는데 못있네요. 모르는 퍼보 같아요. 표정 뭐해. 수준형 검사, 심정도랑 심정도랑 체여이요? 다 체열 주사 그 거죠? 아, 좀 더 그렇다. 주먹 꽉 쥐시고요. 깔끔합니다. 자, 힘 빼시고. 아프세요, 작가님? 아니. 그쵸, 나이가 있으신데 어른이잖아요. 헛도 권다 달게. 알러지랑 후각이랑 벌썽은 산책에 오신 거에요. 주사 타세요? 아니요, 이 주사가 아니라 다는 혀짝 차갑 senin 콘텐츠 으이이이이이이이의 여기 보시면 내일부터 제일까지 중앙중앙abi 일단 시작하면 발음을 높이며 터로 왜 뿌듯해 저희 아까 자세히 왜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예의바라거든, 나는 가정기업을 잘 받아가지고 발목까지만 걷으시고 가정상태까지 올리는데 아, 아니요 너 얼굴을 미치고 있어야 돼 이쪽 보면 죽는다 내 쪽 보고 있어 아, 진짜 이러면 작가님이 보이잖아요 앙! 안 볼게요 내 눈 마시면 돼요 아, 아무것도 없어 보고 싶지도 않아요, 아니 여덟개로 골라줬다고 얘기해 왜 여덟개예요? 아잉! 내가 내 팩마다 이름 붙여놨거든? 뭐라고요? 뭐 괜찮은데, 그렇지 않지 혜영이 혜영이.. 혜영이 친동생 이름 아니에요? 아잉! 내가 보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내 시야에 살색이 걸려서 굉장히 기분 더러워 좋고 실수인 척 보여주라고? 아, 그럴까? 실수는 죽어 Covid 보수는uate 코 수술이 아니라 맹장 수술 하러 왔어요 뭐를 하셨어요, 작가님 어제 맹장 터졌잖아요 네, 괜찮으세요. 뒤질래? 몸에 이상한 거 주렁주렁 달고 뒤질래? 뒤질래? 정관 수술이네. 안녕히 계세요. 정관 수술? 정관 수술. 야, 왜 이런 말을 해야 돼? 있어야지 묻는 거 아니에요? 어, 그러게 뭐 올라온다, 야. 왜 이렇게 꼽지 같은 거? 저 꼽지 같잖아. 유성편을 처음 입고 싶다고. 정관 수술. 정관 수술. 정관 수술. 맹댁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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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댁. 이 코에 대해서 수술할 것 같아. 여기 뒤에 배경 약간 그거였잖아요? 예나 선정이 딸이에요. 예나 선정 딸이야. 오렌지 좀 소품해야 될 것 같으니까. 뭐? 이 편집 좀 알아도 해줄 거야. 예나 선정이 딸이라고? 예나 선정 딸이. 아, 이게 쭈루룩 흐르는 것 같아. 예나. 예나 선정 딸이. 그래서 나도 일단 말씀드릴 건데. 티나기는 안 할 거야, 엄청. 예나. 예나. 원장님 볼 줄 알고 걱정했거든요. 예나. 성형님 옆에 분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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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에서 해야겠군요. etti. 고리라부터 사람 안 되던지. 아잉! 태문제하고 보험소를 신청 thermals 들어있어요. 네, 잘 단 거야. 네, 다 되셨고. 약은 나가셔서 birds 꼭 받아가지고 해주세요. 아,네, 알겠습니다. 약국은 커피 먹으면 바로 안 와요. 아침 전에 아무이ilà, 전혀 değil 마시구요. 아,감사합니다! stap teady okbyabpefake. 안녕! 샴푸 기울 꽂 Sylw 자,우리는 이미 서비스를 받았고요? 신들로 받아서 making assistance O. 그렇네. 자 일단 저희는 시키자를 좀 하고 킨텍스로 가겠습니다. 보실분들은 일산 플레이 익스포에서 뵙도록 합시다.